그걸 기다려 여자는 기다리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알면서도 말로 하는 거랑 하나 알면서도 그래도 오늘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. 오늘 마치 이제 이제 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말 꺼내기가 쑥스러운 쑥스럽죠. 사랑한단 말 입에서 나온 지는 3년 된 것 같아요. 신랑한테 그 얘기 듣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내가 우적 경상도에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보 사랑해. 아유 찡그러워. 아유 그리 개발이야. 아유 어쩔다. 박선주 씨 노래 중에 근데 정말 작품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. 사람도 좋아요. 사람도 좋고. 나 그 딸 선물 준비하는데 계속 못 찍었어요. 애기 여름에 집에서 입는 내복이에요. 아들의 딸이에요. 딸이요. 우와 귀엽다. 정아 씨는 아이들이 커서 어떤 엄마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?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친구처럼. 전 지금도 굉장히 친구 같고 그냥 웃기고 재미있는 엄마예요. 나중에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. 웃기게 어떻게 해주세요?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래요? 동화책도 너무 재밌게 읽어주고. 그러니까 배우니까. 구현동하듯이. 응. 제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. 특히 공주 목소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. 어떻게 해요. 공주는 목소리가 되게 착해야 돼요. 못된 언니들이나 새엄마는 목소리가 쬐지고 앙칼져요. 신데렐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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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놓고. 거기 청소까지 다 하지 못하겠니? 하고 얘기를 해요. 그럼 신데렐라. 네 어머니. 목소리 달라져야 돼요. 약간 속작이는데? 새들아.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? 어 황자님이다. 요술 할머니? 신데렐라.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. 제대로. 제일 희까린 게 아기다지 삼형제예요. 첫째 돼지, 둘째 돼지, 셋째 돼지를. 헷갈리죠. 근데 애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. 좀 전에 그 목소리 아니었는데. 애들이. 너무 캐릭터가 많이 나오니까.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렇게 싹 그려져요. 발음은 그런데 막상 키우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제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게 또 생겨요. 근데 정하 씨도 딱 보면 삶의 우선권을 딱. 애기들한테 올인. 슈퍼맨? 네. 작품보다는 아이들. 무조건. 신랑 분도 멋지게 봐주실 거예요. 그래 아까 편지 봤잖아요. 야 거기에 젖어 계시네. 이거 6개월은 갈 것 같은데 이 편지의 이 효력이. 한번 해보세요. 조금 잘못해도 그죠? 그 편지 생각하면. 근데 나 사춘기 어떨까 모르겠어요. 사춘기 왔어요? 애기? 이제 아들이 온 것 같은데. 어때요? 잘 지나가고 있어요. 자기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네요. 기타 치고 이제 기타 잘 쳐요. 슈스키 나간다고 원선 웃고 뭐 이제. 전화통에다가 막 예산이던 하였고. 뽑혔어 또 뽑혔어 하고. 아 진짜? 은근히 자랑하시네. 아니 몇만 명 몇만 명 뽑는 거예요. 근데 이 아이가 6학년 때 학교를 안 보냈어요. 홈스쿨을 했어요. 집에서. 왜 그랬냐면 이제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가 점점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더라고요. 힘드니까. 숙제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니까. 유치원 때 그렇게 해마갔던 아이가 학교 1학년 때 들어가고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표정이. 안타까운 사람이야. 이러면 안 되겠다. 우리가 사는 게 행복해지려고 사는 건데 아이한테 벌써부터 이런 짐을 주어서 안 되겠다 하고 아내가 그만 다니다. 그래서 이제 딱 그만둬버리고 1년 동안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집에서. 누가 가르쳤어요? 가르친 게 아니고 걔는 개공부 저는 재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옆에.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옆에만.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어머니 댁 데려와서 농사 짓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빠랑 수영 다니고. 달라져요 그러니까. 이렇게 됐던 얼굴이. 활짝 폈죠.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1년 동안 같이 보낸 시간이 걔한테는 인생이 있어서. 아이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?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. 영어학원 가야지 수학 뭐 이거 학습지 해야지. 너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아들의 이름이 정민인데 그때가 아마 굉장히 커다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의 전환되는 시기가 아니었나. 그대로 놔뒀으면 애가 점점 더 자기 방으로 파고 들어가고 문 잠그는 아이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애가 이렇게 부모와도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. 그런 아이를. 그러면 초등학교는 검정고시. 네 검정고시. 검정고시. 지금도 대안학교 다니는데 중학교도 얼마 전에 검정고시를 받고. 그러니까 교육.